오늘 아는구나 형 응 그것도 맛있어 레오펜 아 진짜? 너무 웃겨 걸쳐서 걸쳐서 찍어야지 우리 주방장이네 잠시만요 여기 약간 인싸 그런 거 같아 맞죠? 인싸 네 인싸? 인싸인지 지금 음식은 인싸 크로와산 보고 그것도 맛있는데 아니 크로플 아니었어요 크로플 아니? 다른 게 찍은 거? 아니 아니 그냥 크로와산인데 크로와산은 안 해 이거 크로와산 제 입만 줄 아세요? 초딩 입만 초딩 입만 진희 씨 내 초딩 입니까? 크로와산 아 첫번째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손으로 선수 한 번 더 한 번 더 야줌 와줌 클라스도 정신점이랑 정신점 느낌이야 나 손 너무 좋아 얼굴 진단으로 모른게 봐봐 얼굴 상관없어 자고 하다가 살짝 뒤돌아보는 것 같아요 자고 하다가 갔을 때 나 한 번만 자고 하다가 딱 지금 좋아요 와 손 좋다 수혜야 오 괜찮아요 기대면 낮고 왜 이렇게 높아 뭔지 알아 앉을 순 없고 저희면 끝났어 윙이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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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탬로그 탬로그 출연했어요 탬로그 나 탬로그 나오는데 할거대 아 진짜? 내가 나오게 해라 그랬어 홍금도 따로 할까? 진록을 온록을 탬로그 이거 어떻게 하네 그래서? 그냥 여기에 계속해 우리 형이랑 촬영해서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나 형한테 말리는 것 같아 나도 어색해지고 있어 나도 어색해지고 있어 나 좀 나가는게 자연스럽게 온유씨 카메라에 대거 한 말씀 가고 어떻게 찍으실 건가요? 어떻게 찍으실 건가요? 아 사진 어떻게 찍으실 거예요? 어 별로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당황스러워요 네 네 오케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나 이거 쓰니까 벗을 때 코도 같이 벗겨질 것 같잖아 저기 앉을게요 형이 무슨 생각 아무 생각하지 마 어렵다 생각하지 마 에이 여기 한번 먹어 편하게 이쪽에 앉으면 다운되네 좀 봐 찍을 때 모이처다 뭐 벽이 없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못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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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제 처지가 아까 진짜 엄마 오늘 유치원 가야 돼 케인 얼마에요? 12만원 얼굴이 조그만하네 이 고충이 있네요 이 고충이 있네요 스태플들이 이렇게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? 화이팅 귀여워 귀엽다 형 애기네 애기 귀여워 근데 제가 넣어놓은 부분은 어디인 것 같아요 아 그래? 귀여워 진짜 막 너무 귀여워 제가 약간 똑똑하게 찍고 있어요 제가 제일 와이드 에이 인사 진짜 이렇게 진짜 구매 안 되죠? 네, 여기 쓰는 거여가지고 다 감! 이게 진짜 안 돼? 네 아, 나 쓰고 노려먹을 거 같은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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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그만 봐야겠어 연예인처럼 보이나봐 덕질을 그만 들어야겠어 최진글띵 수고하셨습니다 어땠어요? 이제 괜찮은데? 아, 그래요? 촬영이죠 어땠어? 모르겠어 뭐야 어떻게 어떻게 뭔 얘기를 해야 돼? 귀여운 표정 연습해야 해 세 분을 만났다 오빠, 귀여운 표정 해주세요 어머 오빠, 멋있는 표정 해주세요 그건 안 돼요 섹시한 표정 해주세요 아니, 멋있지 않거든요 섹시한 표정 해주세요 오케이, 이건 뭐야 사막이네, 사막이 카메라 앞에 많이 서야겠다 응, 진짜 편하면 되고 어차피 뭐 오늘 한 번에 적응을 할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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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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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